해약상 이어 볼게요 하나 비영이요 비영 그리고 남준이가 이거 띄는 거지 비영 비영 이걸 어떻게 띄는 거야? 하나 둘 셋 넷 남준이 이번에 띄지 여덟 여덟 제가 자기가 비영상 찍을 때 사람같은 거 옷이 거기서 얼굴 쪽으로 볼래? 아 쩔하자 아 쩔하자 대단한 친구야 하나 둘 셋 넷 아야 이 분기는 애기 양래 아 아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하나 둘 야 좀 약간 어려운 포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자 나이스